그러면 일단 힌트를 좀 받자고, 힌트를. 자, 이번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. 아, 재밌겠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보내 같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유재석 꽃이 피었습니다. 유재석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모여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모여 꽃이 피었습니다. 예스, 예스, 예스. 네. 자, 갑니다. 네. 아, 얄리워, 진짜. 아유. 못생긴 무궁화 꽃이 피. 못생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나라 꽃이 피었습니다. 오나라 꽃이 피었습니다. 이게 일은 안 되구나. 오빠가 오나라 언니 뭐지? 옷을 봤잖아. 맞아. 이런 반칙이었어. 나 이번에 약간 현타 왔잖아. 아, 뭐야? 못생긴 꽃이 피었습니다. 근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. 근데 넘어갔어. 근데 넘어갔어. 근데 넘어갔어. 근데 넘어갔어. 넘어갔어. 야, 나를 탈락을 안 시키고. 넘어갔어. 어? 아니, 내가 아무것도 안 해. 아니, 내가 아무것도 안 해. 시작. 이상혁 꽃이 피었습니다. 나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오나라 꽃 말고. 오나라 꽃 말고. 안보윤 꽃 말고. 안보윤 꽃 말고. 이미주 꽃이. 안보윤 꽃 말고. 이미주 꽃이.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. 아, 저거 같다. 저리 가. 야, 머리 추워. 머리 추워. 나 머리도 안 나. 오빠, 내가 잘했어. 머리 추워, 머리 추워. 위주.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.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. 섹시한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안보여 뭐하냐, 너. 야, 안보여. 야, 안보여. 너 뭐해. 너무 섹시하다. 야, 안보여. 야, 안보여. 너 뭐해. 너무 섹시하다. 야, 뭐야. 너 되게 섹시한데 뒷모습이. 이야. 섹시 성공. 섹시 성공. 나 잘하지? 잘 봤죠? 포즈 다 하고. 자, 갑니다. 준비. 시작. 귀여운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, 재수 오빠 뭐가 귀여워. 아니, 재수 오빠 뭐가 귀여워. 야, 이거 왜 안 귀여워. 탈락. 탈락이야. 아니, 왜 탈락이야? 아니, 누가. 너 여기서 안 귀여워. 상협이 나와. 상협이 나와. 일로 와. 준비해. 하나, 둘, 셋. 트로트 가수 꽃이 피었습니다. 말 비슷해, 비슷해. 전소민 꽃이 피었습니다. 전소민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보여. 안 보여. 오, 나라 꽃 말고. 오나라 꽃 말고. 전소민 꽃 말고. 전소민 꽃 말고. 전소민 꽃 말고.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. 우와. 어떻게 해. 얘 뭐야. 야, 고현이 안 너 진짜.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. 어떻게 해. 얘 뭐야. 야, 고현이 안 너 진짜. 안 봐. 너 얘기해.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. 얘네 뭐야? 어, 고현이랑 비주얼 뭐야. 어떻게 해. 얘 뭐야. 야, 이거 좀 막고 싶다. 야, 진짜 어이가 없어. 야, 진짜. 어이가 없어. 안 보여. 안 보여.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보여. 꽃이 피었습니다. 야, 이리 와. 진짜. 아유, 진짜. 어, 보현이 너무 심쿵한다, 얘. 미주 함 안 하버렸어. 아니, 왜 내 근처에는 없었던 거야? 야, 미주야. 너 노린 거지? 아니. 내가 꽂을 땐 어디 있었어? 어? 아, 진짜. 나는 진짜 안 됐어. 심쿵했어, 심쿵했어. 자, 마지막 라운드. 깨방정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, 재수. 오빠들. 왜 막 이빨. 유재석 꽃 말고 이상엽 꽃이 피었습니다. 유재석 꽃 말고 이상엽 꽃이 피었습니다. 유재석 꽃 말고 이상엽 꽃이 피었습니다. 어, 누리 뭐 잘 어울리나. 야, 도요디 가. 아, 뭐야. 어, 누리 뭐 잘 어울린다. 야, 도요디 가. 아, 뭐야. 야, 왜 나 심쿵해. 남자한테 안 갈아요, 도요디. 야, 이거 뭐야, 얘. 얘 뭐야. 변기에 앉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보여, 꽃이 피었습니다. 안 보여. 진짜 안 보여. 안 보여, 안 보여. 미주를 깔아야 돼.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. 이미주 꽃이 피었습니다. 성공. 야, 미주예요. 잠깐만, 우리 지금. 야, 미주예요. 잠깐만, 우리 지금. 유앤미 미주, 레츠 고. 재밌다, 이거. 물 엄청 맑다. 우리 오늘 물 빠지나 봐. 잘 잠그고 싶어. 진짜 시원하겠지? 나 진짜 발만 담그고 싶다. 김선우 씨가 나와. 김선우야 이상이야. 피의 방귀를 다시 하시잖아요. 야, 김선우야 이상이야. 피의 방귀를 다시 하시잖아요. 김선우야 이상이야. 어떻게 엄마, 아빠? 어떻게 엄마, 아빠? 엄마, 아빠 고르라는 것 같은데? 좋아, 좋아. 나는 날씨가 Ming전에 잘 안아달라고. 저는 그 소원을 보냈다. 나는 열급 아끼고 싶어.